와... 햇살 무언 덥네요 더워 큰일이다 큰일 유튜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말하고 있는 걸 내가 볼 일이 없는데 이걸 자꾸 보게 되니까 내 발음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어투? 어휘?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구요 신경을 쓰게 되니까 더 좋은 발음을 하려고 하고 더 좋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독자도 늘고 수익도 나면 물론 좋겠죠 그러려고 하는 게 가장 크기도 한데 작게는 이런 자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독자나 이런 조회수가 막 급격히 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Collect이에요 너무 좋 Band 다인 네 네 네 네